조용구 신곡 야이사람을 드려드리겠습니다. 야이사람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혼자다 인생 하나 둘 셋 넷 야이사람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떠바라고 술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토양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다같이 하나 나머지 인생 나머지 모든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곳 하나 둘 셋 야이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먼 사람 인생 이사람 헤이! 자 여러분 우리 박현식 늘 대박나고 소리질러! 조용기도 대박나고 소리질러! 하나 둘 셋 야이사람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혼자다 인생 하나 둘 셋 야이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떡해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토양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은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곳 하나 둘 셋 야이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못 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못 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못 자란 인생 야이사람아 노래 괜찮죠?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남편한테 야! 그러면 남편이 뭐? 이사람아 잘 다녀오셨습니까? 노래를 부르고 앵콜을 못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박희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한 명도 앵콜을 안 하네 그래그래 알았어 해야지 원래 두 곡을 해야 하는데 한 곡 하고 아무도 앵콜을 안 하니까 당황스러웠다네 하나 둘 셋 넷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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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야이사람 맘만 해라니까 하나 둘 셋 넷 야이사람아 다른데는 이를 못 따라하는데 창원을 따라 안해. 자 이번엔 사랑벌이라는 노래. 제가 계속 사랑벌 노래를 홍보하다가 이번에 야이사라마라 바꿨는데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노래예요. 제가 당신은 꽃장미 하면 여러분들 꽃장미! 나는 사랑벌 하면 사랑벌! 자 당신은 꽃장미! 나는 사랑벌! 사랑벌! 자 믿고 갑니다. 출발! 자 우리 박기 팀.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라고 소리 질러! 소리 질러! 소리 질러! 조영원도 잘 질러! 소리 질러! 다른 세월 근동자 잠을 줄 수 있나요? 그들 널 알아내는 저어간을 받을 수 있나요? 그들 널 알 수 있나요? 그들 널 알 수 있나요? 아! 그들 널 알 수 있나요? 그들 널 알 수 있나요? 이라니는 저어간을 받을 수 있나요? 그들 널 알 수 있나요? 그들 널 알 수 있나요? tard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끊어가는 저랑 할 수 있는 건 아마 스스로 봄인데 사랑해요 박태신 사랑해요 소련군 여러분이 모두 잘 된다고 소리 질러 꽃장에 당신은 꽃장에 나는 사랑을 몰라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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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부지러운 걸 흰 머리만 끊어가는 듯 가을테만 그 누가 참을 수 있나요 그 나의 아는 처음에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는데 가을테만 그 누가 참을 수 있나요 그 나의 아는 처음에 알 수 있나요 아 아 슬리퍼 그대 아 아 슬리퍼 그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앵코를 못하는게 두 곡밖에 안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